주쩨니 딱 모아놓고 여차하면 아웃 저도 꼴인거죠 쌤 진짜로 학원 그만두시는거에요? 그럼 앞으로 뭐하실건데요? 애들은 교실이 왜 그렇게 싫은걸까? 선생님들은 좋아하는 몸 선생은 지혜자가 있어요 선생이지 뭐하는거야? 학교 명예 실추입니다 교칙대로 하세요 그만 좀 까불어 이 새끼야 어쩌라고 나보고 신경 끄시죠 그러려고 구남승 너 이 자식 학교 와 다 그렇죠 뭐 다 하고 있네